안녕하세요 리헬터 지니초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얼바인 중에 새로운 동네의 포톨라 스프링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바인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언덕 위에 지어진 집들로 훌륭한 전망을 자랑합니다. 럭셔리 라인으로 지은 3천 스쿨핏 가까운 집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집안 곳곳에 디테일과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보시기에 눈이 즐거운 집들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총 3개의 플랜을 담아보았는데요. 새 플랜은 2층 집이며 아래층에 방과 샤워실이 함께 있습니다. 이번 집은 럭셔리 라인으로 지은 집이다 보니 많은 옵션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철판이 있는 스토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오븐, 항상 베이킹할 때 오븐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작은 정규오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곳은 작은 오븐이 따로 있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모든 캐비넷들은 서프트 클로즈 캐비넷들로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럭셔리의 기본으로 빌트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단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부엌에 워킹팬트리 자리가 있는데요. 프랩키친으로 밟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오픈 플로어 플랜의 단점이 음식할 때 팬을 켜도 음식 냄새가 집안에 나게 마련인데 프랩키친은 냄새도 차단하고 큰 손님을 치르실 때 훌륭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집들에 빼놓을 수 없는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넓은 스택커버 슬라이딩돌 덕분에 집안 공간도 더욱 밝고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1층은 파이널 플랭 바닥이 주어지며 부엌, 벽, 백스프라시, 그리고 솔러 패널까지 함께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층마다 댄스페이스는 방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모든 런드리 룸에는 싱크대가 함께 들어있어 작은 손빨래를 하실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안에는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수영장, 농구 콜트 등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주변에는 넓은 공원들이 여러 개 있으며 그레이트 펄크 식당, 쇼핑센터 스펙트럼, 학교 등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바인에서 학군을 물어보신다면 거의 모든 학교가 9에서 10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군을 고려하시는 학부모들께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시이기도 합니다. 다만 얼바인은 거의 모든 동네가 새로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멜롤루즈가 있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멜롤루즈 택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원, 도로, 시그노 등 학교 등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 세금 보다 많은 것인데 보통 단지가 지어지고 20년 혹은 30년까지 돼야 합니다. 이 커뮤니티도 1년에 3,700불 멜롤루즈가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질문이나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만드는 영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새 페이스마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 꼭 서둘러 연락주세요. 새 단지는 처음 방문 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gins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ям 꼭 부탁드립니다. ROB вп듈야 small para at&z-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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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